상영씨? 예 상영씨 갈까? 예 상영씨 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? 윤도훈씨 윤도훈씨 윤으로 와요 윤도훈씨 갈게요 윤 윤 윤 윤 윤도훈은 더 더더하다 응 과연 박성진 네 박성진 뭐 왜 뭐 왜 그냥 눌러봤습니다 그냥 눌러봤습니다 룸 오 룸 캐치 캐치 잘 나왔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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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주수님들께서 얘들아 삼행시 안해도 돼 안해도 된다니까 라고 네 네 가세요 라고 애쓰 하 그래서 마음 진청 네 예 아멘